쉐이커스 미니스트리가 2018 청소년 여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날 찾아오신 주라는 주제로 2박 3일 동안 진행된 이번 캠프는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개최할 수 없는 미자립교회를 위해 쉐이커스 미니스트리가 기획한 행사로 전국 50개 교회에서 1,100명의 청소년과 교사,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전하는 쉐이커스 미니스트리는 매년 여름과 겨울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나눠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